안녕하세요. 루쿠플러스입니다. 조금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5월 30일 월요일에 배지코와틸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둘째 아이 축구 때문에 조금 먼 곳 다녀왔는데 그쪽 캠핑장 예약해놓고 기회가 되면 세일정보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오지어서 인터넷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자체가 터지지 않는 그런 곳에 다녀왔기 때문에 영상 올려드리기가 조금 힘들었다는 점 오랜만에 옆쪽에 보는 것처럼 쏟아지는 별을 보고 왔습니다. 아이들 은하수도 태어나서 생전 처음 보고 축구 경기도 말도 안되게 30대0 이렇게 이겨버리는 바람에 막 10골 넣고 조금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지루한 경기였기는 하지만 아무튼간에 주말에 좋은 추억을 쌓고 왔습니다. 이틀동안 쉬었기 때문에 세일정보가 밀렸습니다. 여러 곳에서 세일 나왔으니까 처음부터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아래쪽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 제휴링크 또는 적립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외주권들 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로 입장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테레사 사이트 현재 전기세일 시작돼서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갭이지 발렌시아가 콜라보한 보여드리고 있는 요제품 현재 프리오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제품들 프리오더 진행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도브 후디라던지 사이즈 전부 다 구입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바지 종류라던지 크로스백이라던지 여러가지 제품들 프리오더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세일에 들어와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 마찬가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이테레사 사이트 제가 쉬는 동안에 캐나다구스 칠리왁 제품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이 사이트 마이테레사 사이트에서 구입한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직구하는 방법도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4셋으로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점에 구입가능합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되고 있는데 특히 발렌시아가 제품들 여러가지 세일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한국 직접배송 35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 반부가세 사이트 내에서 전부 다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발렌시아가 지갑 30만원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 세일받아서 거의 20만원 초반대 구입 가능합니다.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발렌시아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슬리퍼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구입가능하고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발렌시아가 다양한 제품들 추가 30% 저렴한 금액 구입가능합니다. 퀄티즘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5% 세일 아직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제가 주말 올려드리기 전에는 할인코드 공개되지 않았었는데 현재는 할인코드가 공개되져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같은 경우 독일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으로 이 금액이 유럽세금이 포함되져 있는 금액입니다. 33만원에서 장바구니에 담고 한국 설정하시게 되는 경우 유럽세금 19% 빠집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금액 33만원에서 19% 빠진 금액 26만원 곱하기 7.5 하면 25% 세일된 금액 20만원 정도 이런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돈을 조금 더 지불하시고 빠른 배송 선택하시면 제품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유럽 위치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아 150불 하나로 18만 7천원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A7 왁싱 자켓 이런 색상 굉장히 구하기 힘든 색상입니다. 저렴한 금액 20만원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빠르게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검정색상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도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CP 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반바지 8만 5천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마틴노즈 이런 벨트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10만원 아래쪽으로 뚝 떨어집니다. JW 앤더슨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슬리퍼 종류들도 저렴한 금액이 구입 가능하고 아페스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이라던지 CP 컴퍼니 맨투맨 이 제품도 계산해보시면 9만원 안되는 금액 저렴한 금액 8만원대만 나 볼 수 있습니다. 색상 한 가지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랄프로램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모자 종류들도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많은 분들 찾으시는 CP 컴퍼니 제품이라던지 써네이, 카라트, 뉴발란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아페세라던지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꼭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이코닉 사이트 포즈 최대 편집샵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이트 중저가 브랜드 위주의 제품들 판매되는 사이트인데 여러가지 제품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초대링크 통해서 10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20불 크레디 적용해줘서 다음번 구입돼 더욱더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굉장히 다양한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챔피언 리버스 위브 후디 40%나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120불에서 40% 세일받으시면 72불 호주 달러 72불 계산해보시면 64,000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호주 배송대행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미아 150불 호주 달러 21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뿐만 아니라 리버스 위브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수투시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수투시 반팔 티어치라던지 후디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수투시 제품들은 호주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장에서 판매되는 인기 제품들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노스페이스 보여드리고 있는 5인치 반바지 요즘에 많이들 구입하시는데 사이즈 아직도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노스페이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자켓 종류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하고 랄프로렘 폴로 제품들도 30에서 40% 대부분의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섞여져 있습니다.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도 호주 사이트인데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대 70% 세일 판매되고 있고 이 사이트도 호주 배송댕이 또는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한 사이트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파타고니아 P6 로고 그려져있는 모자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28불 정도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찬가지 호주 달러 25,000원 정도 구입가능하니까 이런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서프스티치 원래 서핑용품 전문적으로 판매가 됐었던 사이트이기 때문에 서핑에 관련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수영복이라던지 그리고 스트릿 패션 위주의 수투시 제품이라던지 파타고니아 퀵실버 빌라봉 등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는 사이트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찬가지 여성 제품들 아이들 제품들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센스 전기세일 최대 50%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게 모아봤는데 한국 직접 배송 또는 미국 배송된지 가격 비교해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고 우영미 제품 계속 소개를 해드렸지만 현재는 인기 색상의 제품들은 사이즈가 대부분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가져왔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그린 색상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132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우영미 제품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다양한 색상의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영미 이런 튀는 색상도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소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색상의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박스로고 검정 색상 같은 경우도 150불로 가격 좋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색상 백로고 티셔츠인데 이 제품은 오프 화이트 색상으로 약간 아이보리가 살짝 도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150불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우영미 다양한 제품들 아직도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백로고 같은 경우는 미디엄 라지 사이즈 품절되어있고 다른 사이즈는 전부 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버벌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팜린 셔츠 같은 경우도 276불로 가격 좋습니다. 사이즈 남아있으니까 이런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버벌이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아더에로 요즘에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반팔 티셔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종류들 인기 많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롤르토트백 같은 경우도 59불, 피워브가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셔츠 145불로 가격 좋습니다. 셀드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아직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에센스 사이트 잘 뒤져보면 대박 상품들 여러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스터포터 사이트 프라이벳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최대 30% 또는 40%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프라이벳셀 입장되는지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인율 적혀져 있는 이 문구가 나와져 있으면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할인 가격 적혀져 있지 않지만 장바구니에 닿으면 자동으로 할인 적용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30% 세일되는 제품이 9천여개 40% 세일되는 제품이 만여개 정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톤아일랜드 제품들도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고 피오브가 제품이라던지 여러가지 인기 신상 제품들 전부 다 세일 털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벳셀 25일날 시작됐고 31일날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정도 중에 종료가 돼서 프라이벳셀 입장이 더 이상 불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정기 세일로 6월 1일 정도에 전부 다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장바구니 담아놓으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언더아무 공식 홈페이지 아울렛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 추가적인 30% 세일 가능합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쓰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폴로 반팔 셔츠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즈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여러 색상의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전부 다 추가적인 30%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언더아머 제품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브랜드엘리라는 영국에 위치한 세일 전문 사이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이 불가능한 사이트이지만 라이프로렘 폴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최대 60%라고 적혀져 있지만 실제로는 60% 세일 넘어가는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이트 친구 추천 링크 있는데 그거 클릭하신 다음에 10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면 20파운드 할인코드 받아서 다음번 구입 때 더욱더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남성 제품들 라이프로렘 폴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반바지 종류들 찾으시는 분들 계셨는데 여기에 포함되고 있고 반팔 폴로 셔츠라던지 반팔 티셔츠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아이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세일이 5시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나와있는데 대부분의 제품들 서치 부분에서 폴로 검색해보면 세일이 종료돼도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제품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랄프로렘 폴로 보여드리고 있는 홈에 관련된 여러가지 침구 세트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 브랜드별로 또는 카테고리별로 모아서 판매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도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파인더스트리 미국 공식 홈페이지 현재 전기세일 시작되면서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본버 자켓 118불 정도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본버 자켓 같은 경우는 많은 세일 되고 있습니다. 여성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 5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을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쉐르파 자켓 같은 경우도 80불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세일포 큰 제품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저렴한 제품은 아래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클럽모나코 미국 공식 홈페이지 조금 오랜만에 사이트 전체 25% 할인코드 나와 있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리넨 셔츠 25%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 제품 세일 적용되는 제품 아니라 요번에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인데 세일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이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5%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드스트롬 넥 미국 백화점 노드스트롬의 아웃렛 매장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클리어런스 세일로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5% 세일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마사징업 세일의 세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5% 세일되기 때문에 현재는 21불 정도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어그부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남성 제품인데 39불에서 추가 25%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남성 제품 세일 적용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25% 챔피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같은 경우도 2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반팔 티셔츠 만원 정도에 만나볼 수 있고 전부 다 백화점에서 판매가 됐었던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여러가지 브랜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피니시라인 미국의 신발이라던지 스포츠용품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이고 현재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모아서 추가적인 30% 초특가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세일 오늘 중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빠르게 제품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챔피언 리버스 위브 맨투맨 이미 많은 세일되어서 20불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30% 세일되어서 14불 정도면 요런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14불 계산해보시면 17,000원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나이키 맨투맨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나이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바람마귀 자켓 같은 경우도 다시 9불 계산해보시면 6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색상의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30%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베이 사이트 메모리얼 데이 맞아서 여러가지 제품 15%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 세일 30일까지 진행된다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 정도에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세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제품이 거의 40여만개 원하시는 제품 전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 관련된 리퍼 제품이라던지 마샬 스피커, 다이슨 청소기, 노트북이라던지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쪽 서치 부분 말고 아래쪽 여기 중간 부분에 서치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요렇게 다이슨 요렇게 검색해보시면 다이슨 15% 세일되는 제품들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요런식으로 검색해보셔가지고 원하시는 제품이 있는지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틸 정보는 여기까지만 와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에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에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